전라남도의 브랜드 시책인 가고 싶은 섬 갑구기 사업을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이달 중으로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섬 여행 이유와 섬 여행 결정 고려 요소, 콘텐츠에 대한 의견 등에 대해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조사 결과를 올해 사업 대상지인 6개 섬의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홍보방향 설정과 사업평가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는 조사 결과를 시작합니다.